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도시 성동구의 공단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공단 주요시설 12곳을 하루만에 모두 홍보합니다. 빠르게 설명합니다. 성동구립 용답체육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78길 15-48 시설은 헬스장, 목욕탕, 수영장, 평일은 6시에서 10시까지, 전환은 02-2204-6620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주차장인데요. 주차장명은 마산축산물리시장입니다. 위치는 마장동 37기 40,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 월주차는 8만원입니다. 성동구 자원해수센터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고 환경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선별품 판매를 통한 자원의 재이용에 기여합니다.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번째는 마장국민체육센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초로 1126 시설은 헬스장, 다목적실, 피아노, 광자실, 수영장, 회의는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6시부터 7시까지, 전환은 02-2204-7640 다섯번째는 공용주차장입니다. 주차장명은 성수역 3번 출구,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주차요금은 분당 250원, 월주차는 8만원입니다. 여섯번째는 살고지 야구장과 물놀이장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02-16이고요. 대관시설은 회차별 2시간 30분, 대관신청은 매월 15일날 하시고요. 공유리도 접수진행, 전환으로는 02-2204-7905 일번째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심리로 89, 시설은 헬스장, 체육관, 유화체능시 문화강좌실, 여화강좌실, 스코시장, 영유화강좌실, 문화강좌실, 에어로버시, 토요영장,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전환은 02-2204-7640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설명드리면 이면도르의 주차지서를 확립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급은 일반기준으로 5만원입니다. 아홉번째는 금호스포츠센터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20 금호스포츠센터고요. 시설은 배드민턴장, 코트가 12면이고요. 생활스포츠심, 기타시설로는 감옥저실, 용품점, 사무실, 화장실, 개인사물함, 샤워실, 탈실이 있습니다. 전환원원은 02-2204-7675 넷번째는 은봉풋구장 풋살장, 은봉테리스장입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은봉동 243-3이고요. 운영시간은 6시부터 10시고요.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후 승인심사하고, 신청 이후 3일 이내 생인 완료. 전환원원은 02-2204-7650 열한번째는 금호공원 체육관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 1기 20, 금호동 3가 1266, 시설은 문화광자실, 타니실, 샤워장, 러비올, 보일러실, 체육관, 화장실입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0시. 안내전원은 02-2204-7690 마지막 열두번째는 열린구목 교육문화관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6구, 시설은 체육관, 에어로빅실, 다목적실, 문화광자실 1위, 피아노광자실, 헬스장, 수영장, 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6시부터 7시까지,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네, 이렇게 성동구관리공단의 공장시설을 하루만에 모두 홍보했습니다. 하루만에 모든 곳을 돌기 힘들었지만, 성동구를 알고 공장시설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성동구로 오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